제가 제시한 가설은 뻐까와는 반대로 예측합니다. 어차피 열등한 여자는 급높은 남자의 깊은 사랑을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급낮은 남자의 깊은 사랑도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아주 예쁜 여자에게 급낮은 남자의 깊은 사랑도 위험신호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쁘고 자존감이 높은 여자일수록 급낮은 남자의 고백을 받을 때 혐오감이나 역겨움을 더 많이 느끼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 유튜버가 급낮은 남자의 고백을 받으면 기분이 엄청 더러워진다는 말을 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쁜 일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 여성 유튜버의 말이 여자의 짝짓기 심리를 상당히 잘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도 대다수 여자들은 예의상 또는 자신의 평판을 위해 내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짝짓기 상대로 좋아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뻐해야 할 일일까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유해 열성 유전자 때문에 근친상간은 막대한 번식 손해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친상간의 역겨움을 느끼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근친과 짝짓기를 할 위험이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온갖 종의 동물들이 근친상간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심리기제를 진화시킨 것 같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예외적으로 근친상간을 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그 가설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강간당하는 것과 근친상간을 포함하여 섹스라면 무조건 욕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음식이라면 무조건 욕망한다는 생각만큼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독수리와는 달리 인간에게 썩은 고기는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썩은 음식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이득보다는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인간은 썩은 음식의 역겨움을 느끼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근친상간만 아니면 괜찮을까요? 여기에서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이 매우 다릅니다. 남자는 열등한 여자와 섹스를 해도 손해는커녕 막대한 번식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섹스에 남자가 투자하는 것이 정액 말고 거의 없다면 열등한 여자와의 섹스도 로또급 대박입니다. 주절먹이라는 말이 예쁜 여자의 경우에만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자가 근친도 아니고 폐경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섹스를 해준다면 남자에게는 아주 못생겼어도 주절먹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의 남편에게 맞아 죽을 확률 같은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따져봅시다. 남자가 오늘 열등한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시켜도 내일 우월한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오늘 열등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무사히 자란다면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하기 위해서는 3,4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인류가 오랜 기간 진화했던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남자가 열등한 여자와 결혼하더라도 우월한 여자와 또 결혼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 여자가 열등한 남자와 결혼한다면 사별이나 이혼을 거치지 않고 우월한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근친상간을 혐오하거나 역겨워하도록 진화했듯이 급낮은 남자와의 짝짓기도 혐오하거나 역겨워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급낮은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하면서 들이댄다면 그 남자와의 짝짓기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그런 남자의 사랑 고백은 여자에게 기쁜 일이기는커녕 위험신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혐오나 역겨움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도록 진화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여성 유튜버에 따르면 여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고백한 남자와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여자가 어장관리를 하면서 남자들로부터 무언가를 챙기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현대사회와 원시사회는 매우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 어장관리를 하는 여자는 여러 남자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비롯하여 온갖 것들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 원시사회에서 어장관리를 하는 여자가 남자들로부터 챙길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존 원시 부족들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남자들이 사냥한 것은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족 내에서 골고루 분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남자들이 자신이 번 돈을 세금을 뗀 후에 몽땅 챙길 수 있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경찰제도와 사법제도가 상당히 잘 정비된 현대사회와 툭하면 개인의 폭력에 의존해야 했던 원시사회는 매우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자는 어느 정도 조심하기만 하면 어장관리를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시사회에는 폭행과 강간을 위험이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자신에게 들이대는 급낮은 남자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남자와 친해지기 쉬웠을 겁니다. 남자와 친해질수록 여자가 자발적으로 그 남자와 짝짓기를 할 가능성이, 즉 여자가 번식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을 겁니다. 급낮은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할 때 기쁨이나 감사함을 느꼈던 여자와 거부감을 느꼈던 여자 중에 누가 더 잘 번식했을 것 같습니까? 법과에 따르면 평균적인 남자는 여자의 고백을 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자가 고백해주면 고마움을 느낍니다. 매우 우월해서 여자들에게 고백을 많이 받는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우월남도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시키면 막대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면 그 남자에게 섹스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건 남자에게 매우 고마운 상황입니다. 평범남에게는 여자가 고백하는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월남이 고백받는 경우보다 더 고마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범남에게 고백을 한 여자가 평범남에게 섹스를 해줄 가능성보다 우월남에게 고백을 한 여자가 우월 남에게 섹스를 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면 그 남자와 결혼을 해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열등한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을 할 때 오히려 우월한 남자의 경우에 더 고마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평범한 남자는 아내를 한 명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등한 여자와 함부로 결혼하는 것은 최적 전략과 거리가 상당히 멀 것 같습니다. 반면 매우 우월한 남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열등한 여자와 결혼해도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열등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뻐까에 따르면 못생겨서 자존감이 낮은 여자일수록 급낮은 남자의 고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제가 제시한 가설은 뻐까와는 반대로 예측합니다. 어차피 열등한 여자는 급높은 남자의 깊은 사랑을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급낮은 남자의 깊은 사랑도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아주 예쁜 여자에게 급낮은 남자의 깊은 사랑도 위험신호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쁘고 자존감이 높은 여자일수록 급낮은 남자의 고백을 받을 때 혐오감이나 역겨움을 더 많이 느끼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심리학 가설을 다룬 논문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가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의미의asha kabus 제시한 가설을 제시한 Secretary 비율TV